스테이션 제트 둘 셋! 라잇서! 안녕하세요 라잇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테이션 제트 언박싱 저희가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노래방 라이브 언박싱 승패자가 나왔는데 누가 이겼죠? 손들어 볼까요? 상아상아팀 상나위팀이 이겼고요 오늘의 패배팀은 초유지팀이 되었습니다 오늘 패배한팀에게는 벌칙과 이긴팀에게는 선물이 있나봐요 뭘까요? 선물이 저기 있어요! 선물 받으러 가볼게요 선물을 종종 시키고 싶어요 선물! 선물! 파트 스테이션 제트 스테이션 제트 선물 언박싱 키티를 불렀지만 노래 반품으로 팔자 연계는 상이히나 팀 성이히들만큼 달달하고 청량한 비트 공원 비트 공원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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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유지팀 벌칙이 뭔지 확인하러 가시죠 언니가 받아서 쓰러워요 벌칙에 왜 하트가 그려져있는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지연아 너가 확인해 언니들 눈 보지 말고 엄마 톰보이 너무나 잘 불렀는데 아쉽게 패배 초유지팀 큐브 막둥이의 큐브를 걸고 큐브선배님들이 대고 엔노플레이댄스에 맞춰주셨어요 무슨 날이라 좋은데 막춤도 가능합니다 막춤도 가능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패배팀의 벌칙을 얼른 보러 가볼까요 다섯 노래 웃으세요 웃기세요 우리 앞에 Espero Gel 노래 맞추네 함께 staying Für ° 와우 와우 너무 속공이야 너무 잘해 진짜 너무 좋아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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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벌칙 맞아 이거? 다들 신났어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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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arms 너 downloaded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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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ty 다음 트랙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전 됐는데 마음 주세요 재밌다 끝났어요 완벽할 성공했잖아요 멀찍 했어요 멀찍 했어요 멀찍 했어요 멀찍 했어요 멀찍 했어요 멀찍 했어요 그렇지만 세대팀의 벌칙까지 만나봤고요 스테이션 Z에 나와서 저희 너무 행복하게 저희 소스터랑이나 가는 것 같고 또 1주년 날에 너무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이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저희는 마지막 인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라잇섬 지금까지 라잇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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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